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 이전에 니아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부터 붓기 뺄 때마다 꾸준히 먹고 있는 제품이라서 오랜만에 다이어트를 시작한 기념으로 새로 니아르에서 좋은 제품들이랑 다이어트 관련 제품들이 나와서 이렇게 신상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일단 오늘 설명드릴 제품들은 이전에 제가 먹던 니아르 브이케어 이게 이제 붓기를 빼주는 캔디인데 이게 저는 원래 파인애플 맛하고 샤인머스케 두 가지 맛이 먹었었는데 새로 감귤 맛하고 블루베리 맛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귤 맛보다는 블루베리 맛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제품 한번 리뷰해볼 거고 그리고 이전하고 다르게 제가 오늘 새로 추천드릴 제품은 바로 에티포닌이라고 하는 제품과 이 에스케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 에스케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니아르에서 나온 구중 다이어트 기능성 제품으로 이제 1일 1회 식후에 섭취하는 제품이고 이 니아르 액티뽀닌이라고 하는 거는 4개국 특허를 받은 다이어트 신소재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액티뽀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국제적으로 특허를 받은 제품이기도 하고 자기 전에 먹은 제품이라 혹시 내가 다이어트 중이다 라고 하면 자기 전에 꼭 1일씩 먹고 자면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니아르 브이케어 제품으로 내가 딱 여름맞이 한 달 케어를 좀 생각하고 있다 한 달 정도 다이어트 기간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일단 아침에는 체지방을 약간 버닝시켜주는 느낌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이 캔디를 아침에 2개 그리고 점심에 1개 저녁에 1개 이렇게 일주일 정도 드시면 제일 좋고 8일부터 14일까지 2주차에는 아침에 1개 점심에 2개 저녁에 1개 이렇게 드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3주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아까 설명드렸던 액티뽀닌하고 에스케어 두 가지 제품을 같이 먹으면 되는데 에스케어는 주로 점심때 그리고 아까 액티뽀닌은 저녁에 자기 전에 요렇게 드시면 돼요 특히 제품 중에 가르시니아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꼭 식사하고 30분 이내에 드셔야 돼요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가르시니아 콤보디아 추출물인데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몸에서 반응을 하려면 내가 음식을 먹고 꼭 30분 이내에 먹어야지 안에서 이제 지방을 조금 배출시켜 주거나 체지방을 분해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 점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을 한번 오픈해 보면 이 리아르 브이케어는 요렇게 사탕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나에 두 알씩 있기 때문에 먹을 때마다 이렇게 까서 먹으면 되고 이거는 한번 먹어볼게요 그때랑 똑같이 한번 먹으면 진짜 맛있고 이게 다이어트 제품이야? 라고 싶을 정도로 진짜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주문된 건 블루베리맛 하이애플은 뭐 워낙 맛있어서 사실 뭐 보증되어 있었는데 블루베리맛도 한번 먹어볼게요 개인적으로 블루베리맛 같은 경우는 파인애플보다 조금 더 약간 솔라시의 양맛이 살짝 섞인 듯한 느낌? 저는 좀 파인애플이 더 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케어 제품 같은 경우는 점심에 드시면 되는데 제품이 이렇게 알갱이 3개도 되어 있어요 여기 케이스에 보시면 폴레우스포스콜린 추출물과 바나마이, 독차, 비타민, 미네랄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는 가르시안 성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몸에 라인이라든지 독소 배출을 해주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이 엑티포닌 제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픈을 하면 이렇게 두 알이 들어가 있어서 자기 전에 꼭 드셔주시면 좋아요 니아르 제품은 그때도 여전히 진행했던 불만족할 경우 100% 환불 보장되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만족하고 사 먹을 만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예요 제품은 아무래도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라 장기전으로 꾸준히 먹었었을 때 훨씬 더 몸에 나타나는 결과가 좋으니까 꼭 두 달 이상은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다가오는 여름에 다이어트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제품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찾아보시는 분들은 니아르 브이케어 제품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